하얼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님의 꿀잼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케이! 영화 보자 개꿀! 거기에 꿀잼쇼가 담긴 영상이네요 어 뭐야? 아 또둑이 장이야? 저놈의 악마 물질은 무적인가봐요 뭐 없애도 없애도 계속 나와 어째 누구야? 뭐야 아무도 없는데? 깜짝이야 완전 무서워 야 허기허기 어찌 짱이야 근데 진짜 등장한 악마 허기! 내 허기허기! 에잉 속았지? 쩔기는? 나야 나! 진짜 허기! 아 놀란 표정 봐! 아 저거를 찍어놨어야 됐는데 저게 진짜 꿀잼쇼지 어 에라이 유 와아 그래 팽만 좀 봐라 어때? 어 뭐야 어허허 왜 장난인데 왜 그래 나한테 너무한거냐? 어 어 허기야 미안 내가 좀 심했지? 헤이크 나이 재즈가 어허 아픈건 헤이크가 아니야 너무 아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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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서워 아이 그래도 허기한테 맞춰주네 착해 플레이어 으아허 아휴 사이좋게 지내라 얘들아 쩌덩오키씨의 하루 베스트 프렌드 흠 오늘 깐부들과 나이 깐부들과 뭐하고 놀까 러블드 나이 쩌덩오키 하이 엄마 쟤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 잘 안들려 하이 플레이어 하이 에이 야 허기야 나야 나 나 왔다 나 안 보이니 같이 놀자 어부러 오지게 끄는데 신경 1도 안 쓰죠? 얘들아 나 좀 봐 좀 조용히 해 키시미시 시끄러워 죽었어 저리가 뭐야 나 왕따 된거야? 쟤네들 내 까부인데 이럴 수가 나 이제 혼자야 난 나는 얘네들 밖에 없는데 뭐야 생각해보니까 쟤네 둘 놀 때 나는 항상 빠져있잖아 뒤쪽에 뭐야 진짜 나 뒤에 있잖아 계속 오오오오 이제야 깨달은 사실 키시미시는 사실 왕따였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우리 우정은 거짓이었어 부셔 다 불질러 버릴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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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야 마지막 파티를 즐겨보..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캐시민 씨! 아까 그러면 캐시민 씨 몰래 얘기했던 게 생일 파티 어떻게 할까였어? 자 여기 선물도 있어! 야 그거 너무 위험! 행복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우리 우정 영원해! 아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듯한 허기 뭐야? 아 파피 저거 또 시작이네! 무슨 쿠키를 만들어 놓은 거야? 못 참지 쿠키는?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 개꿀맛! 플레이어 나 잠깐만.. 아 너무 어지러워.. 내 몸이 산니.. 으아.. 으아.. 내 안에 악마가 깨어난다.. 깜짝이 왜 그래 여기! 뭐야.. 파피가 저게 요리가 아니라 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네요? 오! 캐시도 이상해졌어! 잠깐만.. 오케이 일단 오븐에서 쿠키 다 구워줬고 어! 플레이어가 만든 사랑의 쿠키! 허기, 키시, 플레이어랑 재밌게 놀아줘 자! 쿠키 좀 먹어봐! 어? 뭐야? 이게 진짜 쿠키지! 이게 요리야! 와! 참맛을 깨달아버린 허기와 키시 어! 너무 맛있다!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생긴 건 내 거랑 똑같이 생긴 거구만 와! 꿀맛! 아! 미안해 얘들아 맛없는 거 먹여서 괜찮아 요리 못할 수도 있지 자! 다음은 먼저 응애 플레이어와 어! 응애워기다! 자! 까꿍이다 자식아! 뭐야? 여기 있었는데? 우와! 무서워! 어! 갯물이다! 뭐야? 그냥 같이 놀라고 했던 건데 놀지 않았나? 어! 어! 갯물! 있다 있다 있다! 어! 응애 파피 까꿍이다 자식아! 쫄기는? 놔! 쪽쪽이 압수! 어! 안 돼! 내 쪽쪽이! 히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어어! 너너너너너! 뭐야? 찾았다! 잠깐만 기다려 빵! 자! 파피 내 쪽쪽이 줄게! 히잇! 어! 거의 뭐 여기 파피 플레이어가 보육원이 되어버렸군요 어우 맛있게 먹고 있는 응애 키시 키시야 괜찮니 어우 이건 또 뭐야 응애 맘이잖아 엄만데 응애라뇨 이게 무슨 조합이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난 놀고 싶은 것뿐이야 나 그래 안돼 응애 응애 여기 죽는다 제발 난 그냥 같이 놀고 싶었던 분이라고 안돼 안돼 나 봤어 허기허기 애들을 괴롭힌다고 너 나쁜 응애잖아 다 알고 있어 제발 가죽기 진짜 미안 나 죽는다 어라 장난이였어 어때 깜짝 놀랐지 너도 아 행복한 허기허기의 하루였습니다 아 행복한 허기허기의 하루 아 행복한 허기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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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한 허기허기